와 우리 조사님 조사님 한마리 하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막 보셨어요? 어 물고기 조그만거 언제 나오셨어요? 아 좀전에 아 요즘 장어 좀 잘 나옵니까 이야 오늘 수위가 좀 높아 졌는데요 이야 아 그래도 일단 입질은 받으셨네 여기다가 반을 준비 다 해오시고 사이드 캐스팅으로 사이드 캐스팅으로 보통 얼마나 던지세요? 50에서 60m 50 60? 그럼 저기 저쪽에 물결 이는데 그쪽 정도까지 던지시는 건가요? 아 그 정도? 요새도 좀 좀 장어 좀 나옵니까? 많이 안나와요 많이 안나와요? 큰 물이 한번 나야되는데 최근에 팔당에서 물 좀 안풀었죠 비가 안오니까 비가 안오니까 이야 아 정말 오랜만에 조사님들 이야 저도 장비 좀 갖고와서 좀 꽤 ties 아 좋습니다 정말 붙 decided 봐 Produkt tag 아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